자 바로 이어서 다음 곡 아이브님들의 러브 자입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혹시 30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? 네! 물 먹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이때에 티버스를 필요합니다 여러분 티버스에다 천원천원 만원 오만원 넣어줘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약간 살짝 물먹을 동안 잠깐만 여러분들 티버스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친구들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레드크루 치매가 나오니까 브로시아 저 말 빨리 해주시면 넘만 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팔로우 말 빨리 감사합니다 넣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시원한 그 뭔데요? 그 카드? 네? 카드? 아 그 그 그 저 대체 돈 아끼세요 돈 아끼세요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공연 아니에요 저 진짜요? 네 저희 그래가지고 딱히 막 그렇게 티박스도 안 받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의 후원금식으로 받고 있는 거라서 정말 그냥 딱 받을 정도만 어 저쪽에 앞에 티박스 후 뭐 뭐 카드결제, 카카오페이, 계좌이체 뭐 이런거 이제 뭐 만약에 저희 멤버들이 중에 누구 한 명에라도 뿔악치가 있다 저 앞에 신고해 주시면 이거 제가 신고 포상금으로 30만원 보내겠습니다 저 68 TC anlam 감사합니다. 자, 린씨 쭈그려요. 감사합니다. 린이가 막내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 팀 내에서 그게 좀 있어요. 오늘 당번은 린이. 어? 주차로? 네, 막내예요. 나 몰랐는데? 양래가 제일 높다. 양래가 제일 높다. 나이는 많은데? 막납이 막내래요. 레드크루는 나이 뭐 이런 거 실력 다 필요 없어요. 무조건 저희는 짬순이에요. 예. 내가 짬밥을 몇 번 먹었는지 그게 좋아요. 오! 오! 짬밥 좀 먹었다 이거야? 오! 가볼까요? 아무도 못하던데요! 하하하